자막제공자 어... 종족은 뭘로 할까? 형 토스로? 형 토스로 일꾼 두 마리 빼고 오케이 가자 지훈이 잘하셨어요 그래도 나 건빵인데 억울한거 하나 말해도 되냐고 말해요 원래 토스트들은 다 저막이에요 게임 아쉽다 한 번 했다가 블랙 먹었어? 지금 풀렸잖아 아 그냥 봐 그럼 아 알았어 고맙다 업데이트를 하라는거 안하고 그냥 취소 누르고 PC 서버 들어오면 1.16 버전이야 야 별공사 총개 쏘는 사람은 진짜 실수 3번 정도 해도 봐주지 예에에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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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